인사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왜 네 옆에 서면 바보자로 묻게 돼 평소처럼 안 하면 돼 다시로서 머리를 넘기는 척했어 펼친 손이 뻘쭘해서 하정 후급 표정 향기 나 너 하나도 안 반가워 취향이 바뀌는 척했어 사실 나 그 영화 못 봤어 거울 앞에 멈췄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어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늘 네 옆에 서면 바보자로 묻게 돼 평소처럼 나를 연주 자시로서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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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멘